동해시와 삼척에 추진되는 수소저장 운송 클러스터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강원도가 두 지역의 사업을 각각 분리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번 달 안에 동해지역 사업부터 투자심사를 받고, 삼척은 내년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동해시척 수소저장 운송 클러스터. 최근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되면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의향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특수목적법인 설립 이후에 지방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척에 추진되는 수소액화플랜트 구축과 운영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내년에나 가능한 상황. 강원도는 급한대로 산업진흥센터 같은 지원시설이 예정된 동해시 사업을 먼저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말 투자심사를 재신청합니다. 삼척지역 사업은 2단계로 특수목적법인이 확정되는 내년 상반기에 투자심사를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SPC 설립을 포함한 재원 조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빠를 시일 내에 중앙투자심사를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애초 특수목적법인을 내년에 설립할 계획이었다며 클러스터가 정상 추진될 것이라는 게 강원도의 입장입니다. 강원도는 이런 계획들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국내 첫 수소특화단지 지정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계획들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전제로 하는 만큼 일단 오는 9월로 전망되는 1단계 동해시 사업의 심사 결과 등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변구입니다. KBS 뉴스 정보CC입니다. 감사합니다.